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하소종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시죠. 지금은 목요일 육서 교육을 위해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스토리오 끝나고 간식 받으러 갑니다. 아 간식이요? 네. 황성호 선수. 뭐야? 오늘 간식은 뭐예요? 바나나 우유랑 샌드위치예요.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 훈훈하네요. 훈훈해. 역시 김포팀 훈훈하네요. 지금 지정훈련 준비를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기 번호가 있어요. 해군의 숫자 7번. 7번 해군의 숫자 7번. 시작 준비를 위해 이제 서메스에 핸드피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도 몸을 풀러 경기장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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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전기선수. 오늘 지정훈련이 속도가 좀 빨랐던 거 같은데.. 다리가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다리는 괜찮았는데.. 자전거가 신호성성이라서 몸을 좀 아납니다. 아 지금 이게 신형사단거에요? 네. 그럼 이번주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거네요? 컨디션은 괜찮은거네요. 아 그럼 내일 좋은 성적 기대해도 되는거죠? 네. 열심히 해야죠. 아 네. 그럼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떤거 같아요? 오늘 진짜 매우 양호합니다. 아 양호에요? 내일 잘 탈수 있는거 같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 기대되나요? 네. 아 그럼 화이팅 하겠잖아. 화이팅! 현재 시각 저녁 10시 15분. 너무 심심하네요. 뭐하시고 계세요? 저녁 먹고와서 고시사님이 빨래를 다 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밸런스 많이 왔자고 어? 황송호 선수는 왜 서있는거에요? 밸런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시합 전에도 운동하시나봐요? 네. 밸런스는 그냥 운동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시도 때도 없잖아요. 몇방에 몰래 가보겠습니다. 다들 뭐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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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무태 선수는 가자를 쌓아놓고 드시네요? 네. 다같이 먹으려고 완전히 많이 당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무태 선수 자리에만 있어가지고 밑에 후배 선수들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까진거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제가 먹은게 아니라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다들 와가지고 먹고 있어가지고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제가 먹을게 없어요. 지금도 음료 드시고 계시는데 제 음료를 드시고 계시는데 수능하네요. 카메라 땀이 주는거에요. 나눠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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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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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